이 근거에 입장권을 환불받으시거나 안전요원의 유도에 따라 원석보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구석 원석팀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도움을 주신 소리를 답보드리며 다시 한번 전남자력원자 원석팀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처진의 기포축구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 소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중개 신고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는 첫 걸음입니다. 건강한 스포츠 정신과 관람 분할을 저해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나 경기주단 관련자와 관련된 제보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인천유나이티드 구단 사무실이나 K리그 크레인센터 02-2002번 0691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축구전형평기장의 지정자산주행원에 안내드립니다. 우리 인천유나이티드는 2석 1층과 W석 1층 전체 구역을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비자 또는 향상 구매자 모두 2석 1층과 W석 1층 전 구역 중 본인의 좌석을 지정해서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정해진 좌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라며 자유석 티켓 소지자의 경우 비어있는 지정 좌석에 착석하실 수는 있지만 지정 좌석자리에 주인이 나타나시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축구전형평기장의 지정 좌석제 인천팬지 여러분들의 빠져나이 운영과 발치 인천팬지 여러분들의 빠져나이 운영과 발치 선택해보다는 ứng보를 주시기 바랍니다.